7집 손해라는 가설 축인대 나가면 7집 손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악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수를 팻감으로 써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축머리를 이용해서 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7집 손해인지 궁금해서 패도 없고 축머리로 수를 낼 수도 없는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RTX 2060으로 카타고 40블록을 10분 동안 돌렸습니다. 덤은 6.5집으로 설정했습니다. 팔까지 두었을 때 흙이 0.4집 유리한 상태입니다. 흙이 축인데도 9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1.2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9에 두어서 1.6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100이 10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1.2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1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3.0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1에 두어서 1.8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9나 11에 둘 때 이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을 프로기사들이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00이 12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2.9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프에는 3.0집이라고 나오는데 블루스팟에 있는 숫자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11까지 두었을 때 100이 3.0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2는 블루스팟입니다. 그런데도 12에 두자 100이 2.9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0.1집 오차가 나는 이유는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카타고를 충분히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흙이 축인데도 13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8.3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3에 두어서 5.4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축인데나가면 7집 손해를 본다는 가설과 비슷해졌습니다. 100이 14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8.4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5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13.9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5에 두어서 5.5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13에 두었을 때는 5.4집을 손해보았고 15에 두었을 때는 5.5집을 손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에서 5.4집이나 5.5집 손해를 보는 수는 없습니다.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 5집 손해 아니면 6집 손해일 겁니다. 하지만 카타고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애매한 답변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카타고를 아주 오랫동안 돌리면 5집 또는 6집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100이 16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13.9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7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19.7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7에 두어서 5.8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5집 손해일 가능성보다 6집 손해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카타고가 이야기한 셈입니다. 100이 18에 두어서 축으로 몰자 100이 19.6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축인데도 19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100이 25.1집 유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흙이 19에 두어서 5.5집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축인데도 나가면 7집 손해라는 가설과 카타고의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카타고는 5집 또는 6집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모양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여러가지 모양에서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영상으로 wings have been another one without probably one without any ray on the edge of the stone. 약정 Geoff 1968 person 18 18 18 19 19 20 22 21 22 감사합니다.